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회를 대표하는 간판권 기업의 성적표에는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의 가장 중심기업인 포스코의 위기에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생각하는 여러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란 것은 한 기업의 종합성적표입니다 현재 성과는 물론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지표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다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2018년 8월 1일 날 29조 1,6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현재 18조 9,195억 원으로 10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8년 34만 원에까지 오르던 주식은 1년 만에 20만 원을 간신히 넘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가가 무려 36%가 내려앉았습니다 2018년 2월 1일 날 주가 최고점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 포항을 방문한 길에 내부 사정에 전통한 전문가로부터 오랫동안 포스코를 지켜봐온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코 위기를 다룬 기사를 아주 상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하락이 그냥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포스코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한국 제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포스코 위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에 심청 기사는 조선일보 2019년 8월 5일 자 한동희 기자가 아주 기사를 잘 썼습니다 포스코 1년 사이에 주가 바닥 시총 10조원 정발 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포스코를 심청 취재한 한동희 기자가 내린 포스코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음에 세 가지가 주요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공세로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은 하락하는데 동시에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하면서 최산성이 악화가 됐다 세계 철강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일본경제신문은 2019년 상반기가 세계 조강 생산량이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철강 생산을 크게 늘려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강 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자정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 지장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산업에 대한 투자 부진입니다 연초에 약 6조 1천억 정도를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동안 집행된 것은 상반기에 1조 원 정도가 집행됐고 1조 원 가운데서도 7,500억 정도는 신사업이 아니고 기존 설비 개선에 투자됐다 여기서 한동희 기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산 그런 철강 제품을 거래 단절할 가능성 같은 부분은 언급 안 했습니다만 하반기 실적에 반응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포스코의 위리 뿌리는 무엇인가? 한동희 기자의 진단을 충분히 참조해서 제가 보는 포스코 위기에 좀 더 근원적인 뿌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입니다 경쟁이란 상대적인 것이죠 철강 시장은 공급 가잉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학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재반 원가들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을 포함해서 자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이 같은 상황이 오늘 한국의 조선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자동차부터 비롯해서 많은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다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포스코 역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산업계의 전반적인 추세인 고임금 구조의 고착화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1968년 창립 이후에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포스코의 2018년에 노동조합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5월에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단에 비해서 노조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가 한번 보니까 출퇴근 시간 각각 1시간씩 단축, 임금 피크제 폐지, 기본급 7.2% 인상 이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철광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특히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같으신 분은 철광과 조선 등 주력 산업 현장은 불황을 지나서 이미 소멸을 방불케 한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현장에 있는 기업가들이 현재 한국의 제조업 상황을 어둡게 본다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그런 대표적인 제조업이 쉐라고 하면 그 다음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야 한국에 신산업이 있냐야 그걸 못 만들면 이제 생활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포스코의 근원적인 이유의 두 번째는 제조 기술의 평준화 현상을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엄급 철광으로 근실한 성장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생산량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의 질적 도약이 포스코의 핵심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는 기술 우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광과 같이 그렇게 자본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는 철광의 생산 설비가 새로우면 저럴수록 훨씬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런 점에서 철투 철맥의 포스코를 벤치마킹해서 따라왔던 중국 철광 업체들이 아마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또 제조 기술을 따라잡는 면에서 상당 수준까지 아마 육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문구하니까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포스코가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운 요인인데 신산업 개척과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수익이 좀 원활할 때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새로운 성장의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업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포스코 역시 포스코를 거쳐간 역대 경영진들이 새로운 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나타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온화 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뚝심 있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온화 체제만 한 게 없죠 그러나 포스코는 임기가 딱 제한되어 있는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긴 시각과 호흡을 갖고 새로운 산업 육성에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마련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포스코의 지배 구조는 신산업 육성에 상당한 방해 요인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결과로 그동안 특수 소재 분야에 대한 노력들 그 다음에 근래의 2차 전지에 대한 노력들 바이오 분야에 대한 모색들 이런 다양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를 신산업 분야에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문화된 기업들은 전문화된 사업 영역의 부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대부분 미국의 동부를 여행하다 보면 펜실베니아의 베드렘이라는 알렌타운이라 베드렘이라는 도시를 들르게 되면 한때 2차 세계대전까지 전성기를 자랑했던 일본이 철강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전까지 미국을 호령했던 펜실베니아의 베드렘 스틸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폐허가 돼 있죠 그처럼 특정 업종에 전문화된 기업들은 그 업종 자체가 쇠락할 때는 그 기업들도 운명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특별한 리더십과 특별한 행운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포스코 역시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입니다 감사합니다